지금과 같은 이런 상당히 폭락 장세죠. 아주 좋지 않은 이런 외부 환경에 의한 시장의 하락. 자 이런 상황에 투자대가들은 크게 성공을 한 투자대가들은 모두가 주가 하락 중인 지금 시기는 하락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죠. 큰 하락을 하고 있는 지금 시기는 좋은 매수 기회라고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매수했을까 왜 이런 종목을 매수했을까 한번 보고 그런데 개인들은 왜 그렇게 못할까 그런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증시가 폭락한 날 워런 버핏은 사들였다. 어떤 주식을 샀느냐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델타 항공 주식을 샀죠. 지금 항공주가 지금 관점에서는 여행주 관광주 항공주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지금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단기적인 영업위기라든지 매출 또 순익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겠죠.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영향을 받고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겠죠. 가장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델타 항공주식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데 왜 하필 이런 가장 안 좋은 피해를 받는 그런 주식을 샀을까 생각해보면 이런 주식이 피해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투자 깊이 대상이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게 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을 거다. 이런 상황들이 시각이 아주 우세할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그러니까 델타 항공이 아마 하락이 아주 컸을 겁니다. 주가 하락이 아주 큰 하락을 보이니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언젠가는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해소가 될 거다. 해소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올라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언제가 되든지 나는 관심이 없답니다.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런 사람들 투자를 하면 돈을 무지막지 많이 투자를 하죠. 델타 항공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97만 주면 적은 돈이 아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죠. 그러면 지금 같은 시기에 이렇게 겁나는 상황이니 지금 이 델타 항공이 주가가 상당히 많이 크게 하락을 했겠죠. 보면 델타 항공 주식을 산 이날 뉴욕 다우지수 역사상 가장 큰 폭하락 4.4% 기록한 날이다. 뉴욕 3도 지수 모두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세를 기록을 했고 버핏 회장은 델타 항공 주식을 지난주 대비 20%나 싸게 매입했다. 지난주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했다는 얘기죠. 지난주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을 하니 매입을 했고 주가 최저점일 때 매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최저점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항공주가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당연히 연일 하락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다. 그런 인식이 심어지니까 많이 하락을 했겠죠. 그러니까 20% 떨어졌을 거고 그러니 매수를 했을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97만 줄 더 매수를 한 거죠. 자 이제 주가 급락은 우리한테 좋다. 어차피 나중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워낙에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자기의 경험치를 믿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도 똑같다. 내가 지금 경험을 해본 바로는 이거 뭐 길어봤자 1년 이렇게 생각했죠. 아주 긴 호흡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도 예를 들면 오래 가봤자 1년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게 뭐 일주일 후에 마무리 될지 한 달 후에 마무리 될지 1년 후에 마무리 될지 모르겠지만 아주 느긋한 시각으로 봤겠죠. 자 그게 해소가 되게 되면은 다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워렌버핏이라는 사람이 97만 달러니까 537억이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이 537억을 은행에다가 저금을 하게 되면 지금 완전 저금리죠. 은행에다 저금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한 1년 후에 찾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벌어드릴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것보다는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찾아올 거다. 지금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이 델타항공 주식이 결국은 크게 하락했지만 이게 다 해소가 되면은 다시 제일 먼저 치고 올라올 거다. 이런 마음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거 사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 마무리되고 언제 올라올지는 나는 관심 없다죠. 한 번 싸게 싸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매수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 그냥 지켜보죠. 보통 20년 30년 이야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 한 2, 3개월 후 6개월 후에 주가가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오나 이거는 뭐 지금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늦어지면 2년 아니면 3년 늦으면 5년 뒤에 뭐 회복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본인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죠. 지금 그렇지만 그건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기본 철칙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철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많이 하락을 한 부분은 이 고가의 주식을 헐값에 고가의 주식을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최적기라고 펌프질만 하고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손정이 일본의 투자자죠. 일본 소프트웨어 그룹 회장인데 이 회장도 지금은 우량주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이런 해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구간이 발생했을 때 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더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은 개인들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 실행을 한다는 거죠. 우량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고 사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놓고 더 떨어지거나 말거나 하고 좀 길게 바라보죠. 자 개인은 그러면 왜 못 살까.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을 잘 알 텐데 따라하면 되죠. 따라하면 될 텐데 왜 따라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매수를 할 때 개인들은 이제 막 공포에 질려서 매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많고 매수를 할 때도 겁이 나니까 이게 정말 바닥일지 저게 바닥일지 모르죠. 실제로 아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죠.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개인들은 왜 못하냐. 이런 사람처럼 따라하지 못할까. 일단 시각 바라보는 시야 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대가들은 보통 이제 뭐 한 달 두 달 6개월 이렇게 잘 안 보죠. 1년까지도 잘 안 봅니다. 보통 5년 10년 이렇게 봐버리죠. 이제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뭐 5년까지는 어떻게 해결되겠지 뭐 이렇게 크게 바라봐 버리죠. 그렇게 크게 바라봐 버리니까 그러고 실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항상 성공하죠. 이런 사람들 또 성공했네 이렇게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만 눈앞에 보이는 게 일반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일이 걱정이 되죠. 당장 내일이 걱정되는데 무슨 1년 뒤 타령을 하고 있느냐. 5년 뒤 타령을 하고 있느냐. 5년도 길어 죽겠는데 지금 나이가 90이 넘어가는 워런 버핏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20년 뒤 30년 뒤 이야기를 하면서 사고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로 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투자를 해서 이런 세계 최고의 투자가의 입지까지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따라하면 되죠. 사실은 따라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겠죠. 크게 낼 수 있겠지만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 가장 큰 차이는 바라보는 시야각이 얼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내일 또는 일주일 그리고 두 달, 석 달, 넉 달을 보는 게 보통 일반 개인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20년 얘기하고 있지만 한 5년 정도는 보겠죠. 5년. 5년까지는 아마 더 살 걸로 예상이 됩니다. 5년 정도 보고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3개월 뒤에 정상이 되든 시장 상황이 아니면 6개월 뒤에 정상이 되든 1년 뒤에 정상이 되든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봐라 이거죠. 지금 상황에서 더 떨어지든 말든 내가 보기에는 지금 가격이면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라고 기업가치 대비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 정상적으로 되면 다시 제자리 찾아갈 거다. 그런 부분을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거는 과거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떤 지식을 많이 갖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정말로 수익을 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알 필요는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야각을 어떻게 넓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반드시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될 거다. 언제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좀 더 분할 매수로 한다거나 좀 더 지켜봤다가 좀 한다거나 그거는 자기 마음이죠.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할지는 본인이 정하면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은 시기가 매도 시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매도 시점이 아니다라고 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아마도 거의 맞겠죠. 그런데 매도 시점 아니라면 그런데 월요일에 왜 떨어지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월요일 또는 화요일. 더 빠질 수도 있고 올라갔어요. 모르죠 이 사람도. 그런데 그게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는 적어도 그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가했을지 생각해봐라죠. 그런데 이런 대가들은 6개월도 아니고 3년, 5년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어느 정도 가했을지 생각해봐라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마인드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실행을 하는구나 합니다. 실행을 하고 못하고는 결국은 이제 마음가짐이죠. 공포감이 얼마나 내 마음에 들어오느냐. 그리고 정말로 이거 회복이 될 거 맞느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게 이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하고 이런 투자의 대가들하고 행동 방향이 그리고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행동하는 방식, 방향 자체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